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각각 5가지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들어보겠습니다. 종목명이 먼저 공개가 될 텐데요. 종목명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을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생방송 중에서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이대일리온 심종섭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엔 없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리뷰하는 시간부터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리뷰하고 싶은 종목 있으세요? 저번주 토픽 종목으로 꼽았던 코오롱 글로벌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수익 같은 경우를 봤을 때 2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투자가 조금 열풍이 돌다 보니까 아직 지금 수익이 나셨으면 지금 정리를 하시는 편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목표가 달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옴 시티 관련 종목들 봤을 때 일단 이번 주 목요일에 빅 이벤트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고 그럼 이번에 심종서 전문가님 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주 LG그룹주들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LG그룹주들은 잘 갔는데요. LG전자나 LG화학이나 전부 다 8%에서 9% 정도 수익을 좀 거뒀는데 제가 토픽으로 해드린 코난 테크놀로지는 의외로 좀 눌림목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갭 상승 이후에 2만 원대를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선절 구간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면 조만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추세를 좀 보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한 2%대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보유하신 분들 목표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대응하면 될까요? 네, 아직까지는 갖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리뷰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번 주 종목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김시은 팀장의 종목입니다. 휴마시스를 시작으로 CS, 윈드, LG디스플레이, 미래 나노텍, 화신 이렇게 총 5가지 종목이고요. 심종섭 전문가의 종목은 브랜드X 코퍼레이션, 현대에너지솔루션, 에이프리바이오, 아프리카TV, 대한해운 총 10가지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10가지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한 종목씩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시은 팀장님, 휴마시스. 코로나 확진자 수 다시 증가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있었는데 저번주에도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어제 공시를 보게 됐을 때 개인주주연대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경영권 분쟁 소송을 낸다는 이슈도 나왔기도 했고요. 기사를 봤을 때 회사 측에서는 경영권 분쟁 때문에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주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을 탓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 같은 분쟁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심화될 것을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도 주주한테 이익이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 배당이라든지 굉장히 잘 돼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않다는 점 그런데 일단 기업 자체가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매출이 정말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성장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코로나가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까 3분기 매출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전년 대비했을 때 좀 줄어드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회사의 성장에 대한 둔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주주 입장들 보게 됐을 때 전문 경영진을 둔다든지 아니면 회사의 성장을 위한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지분 경쟁 공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서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 사실 주의 딱지가 좀 붙었습니다. 종가 했을 때 좀 주의할... 알겠습니다. 휴마시스 추가로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난주과 함께 연동해서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종수 전문가님의 종목 브랜드X 코퍼레이션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도 소각하고 열심히 활동 중이더라고요. 이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은 최근에 자사주 소각부터 시작해서 주주 재고 가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R&D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커머스 기업이고요. 주 사업 부분은 패션, 헬시, 마케팅 등 현재는 잭스믹스가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잭스믹스는 3분기 누적 매출액이 1,409억 원으로 지난해 연매출액의 97%까지 달성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키즈라인 런칭과 함께 단독 매장을 오픈 중에 있고요. 오늘 18일에는 더 현대서울의 팝업 매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 3분기 실적을 보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누적 매출액은 19.9% 증가한 1,549억 원을 기록해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9.1% 증가한 116억 원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잭스믹스는 아우터 소비량이 175.1%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SKT, 현대차, 삼성전자와 함께 MZ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형업도 계획 중이라고 그렇게 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의 차트를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리면 지난 최저점을 10월 25일에 찍고 나서 대량 거래량 이후에 단기기평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21선을 상향 돌파하는... 땡! 알겠습니다.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가격 전략 궁금하네요. 다음으로는 헤르믹스 스타 김시은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CS 윈드인데요. 풍력 관련 주 또 최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52주 신고가를 어제도 경신했잖아요. 조금 무서운데 괜찮을까요? 아직까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해상폭력 관련 종목은 계속 담아가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래도 중간선거가 끝난 다음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친환경 에너지 섹터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풍력 관련 종목분들을 보게 된다면 미국이라든지 유럽 관련해서 어느 정도 많이 영향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국내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붙게 됐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부에서 30년까지 연간 1.9기가와트 규모의 폭력 발전을 보급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면서 기대감은 계속 확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국내적인 면으로 봤을 때 태양광에 대한 발전량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태양광과 폭력 비율로만 따지게 됐을 때 거의 9대 1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까지의 폭력 발전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일단 거의 3배 정도 성장할 것을 보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점유율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CS 윈드가 좀 크게 수혜를 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관련 종목군들을 보게 됐을 때 가장 주가의 탄력적인 면을 보게 됐을 땐 CS 베어링을 보는 게 좋지만 일단 CS 윈드 같은 걸 보게 됐을 때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3분기 호실적을 달성했는데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50% 넘게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신기 수주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이 같은 호실적이 계속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종목은 계속 꾸준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풍력 관련 주도를 관심 있게 볼 만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심령서 전문가님의 종목 이번에는 태양광입니다. 친환경 참 요즘 많이 나와요. 최근에 또 이슈를 좀 받고 있고 그리고 최근 흐름상 이제는 좀 눌림목을 줬으니까 다시 한 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의 3분기 실적을 좀 보면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79.3% 증가한 2,683억 원, 영업이익은 303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하는 이유를 좀 보면 ASP 인상으로 해서 수익성 높은 유럽, 미국향 수출이 좀 확대되었고 해상운임 하락 및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먼가 절감 등 그런 효과를 좀 본 그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는 미국향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으로 좀 있고 높아진 판가와 환율 효과로 인해서 실적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3거래일 동안 88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연기금은 34억 원 그리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투심도 조금씩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최근에 한 번 1차 상승을 한 후에 좀 눌림목을 주고 있습니다. 눌림목을 줄 때 61선까지는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112선까지 한 번 눌림목을 심하게 줬거든요. 그런 다음에 가볍게 지금 21선과 61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인 후에 조금 조정을 좀 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좀 줄어들면서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에서 조금씩 매수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손절가는 112일선인 5만 1,600원 정도 목표가는 매도선인 6만 6,9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향 공급 물량 확대에 따른 기대감 이야기해 주시면서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 LG 디스플레이 한 번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식 대차 거래가 좀 많이 늘었거든요. 공매도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해소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실적이 되면 불확실해서 적자폭이 커지고 있고 TV라든지 가전 수요가 둔화되면서 패널 가격 하락 그리고 OLED로 바꾸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실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상세할 만한 이슈가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종목을 바라봐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중국 디스플레이에 대한 재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을 압박을 하기 위해서 반도체에 이어서 디스플레이 업종까지 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미국 IT 업계 같은 경우에는 중국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꽤 상당히 높은 편이다 보니까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가 그에 따라서 반사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중국이 디스플레이 업종 시장을 좀 독점을 하고 있는데 만약 중국이 미국으로 인해서 좀 변수가 생기게 된다면 일단 국내 기업이 LCD에서 OLED로 바꾸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상세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이번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신제품이 출시를 하면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관련해서도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영화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업종 조금 다시 조금씩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저점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가시게 보자는...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중국과 미국 패권 전쟁 속에 수혜가 이렇게 된다. 반사이게 된 기대감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심종성 전문가님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세 번째 종목은 에이프리바이오고요. 최근에 신규로 상장한 종목이어서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차트상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에이프리바이오는 제조합 황체 신약 전문기업으로서 약물의 방관기를 늘리는 고유 플랫폼 기술인 SAFA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개발되고 있는 APBR4라는 시험관 실험 및 동물 실험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APBR4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SAFA 플랫폼 최저가 과정을 통해서 발굴된 선도 물질로서 조절 T세포를 선별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면역 반응은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 면역 억제 유도 세포인 조절 T세포가 활성화되면 불필요한 면역 반응을 억제할 수 있어서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인 신약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향후 2년간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투신과 연기금에서 매수를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신규조들 같은 경우에 거의 21선이 올라오게 되면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흐름을 보면 조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에이프릴바이오 최근에 수급도 양호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시현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 미래 나노텍 투자 포인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 꾸준히 상승하다 보니까 좀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160% 상승했네요. 네, 두려울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 일단 신규 매수를 해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22,000원대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리튬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광물들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지난 3월을 기점으로 좀 고점에서 꺾이는 모습 보여줬지만 리튬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9월에 소개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는 리튬 가격이 1년 전 대비했을 때 300% 넘게 성장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400% 넘는 금액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튬에 대한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관련 종목분들 함께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수요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 대한 영향도 있는데 일단 리튬 생산량으로만 따지면 중국이 세계 3위입니다. 그런데 전기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리튬을 좀 가공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1위다 보니까 특히 미국이라든지 유럽 관련해서 탈중국이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리튬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래나 호텍 같은 경우는 자회사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수혜가 나타날 수가 있다. 특히 주요 양극재 공장에서 납품하고 있다 보니까 미래나 호텍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 상상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고 언급해 주셨으면 최근 리튬 관련 주소 순환매 돌고 있죠. 관련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심종섭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 아프리카 TV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TV를 좀 갖고 왔는데 최근에는 월드컵도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에 대한 수혜를 좀 볼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의 인터넷 최대 인터넷 방송국인 플랫폼인 트위치가 한국 사업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여러 가지로 조금은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9월에도 트위치가 한국 내 동영상 화질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죠. 그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최근에 주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는 카타르 월드컵 전 경기를 생중계하고 편파 중계라고 하죠. 보통 편파 중계하면 한 팀을 일방적으로 응원하는 그런 편파 방송을 하는데 그런 것도 솔솔한 재미가 있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고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투신과 연기금이 5월의 일 동안 각각 한 200억 정도 매수하면서 그 흐름을 좀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서 지금 차트가 지난 목요일 날 한 번 크게 상승을 하면서 2평선을 한 번 뚫어줬거든요. 그런 다음에 매도선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224일 선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눌림목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손절가는 9만 2,4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한 11만 원 정도 보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TV 한 번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김시윤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신 맞죠? 네 일단 자동차 섹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중간선거에 대한 불확실성 어느 정도 해소하고 민주당이 어느 정도 선전하게 되면서 IRA 법안에 대한 어느 정도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도 IRA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3년 정도 유예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바이든 입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 중간선거도 끝났겠다, 불확실성도 끝났겠다 편안하게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좀 기대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주가의 조정이 좀 과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 가지고 현대기아를 비롯한 완성차 그리고 부품사들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가능성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 일단 알루미늄으로 샤시 그리고 바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현대와 기아의 매출 비중이 90%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대기아에 따라서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기아가 지금 굉장히 큰 성장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가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선방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판매 대수라든지 관련해 가지고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것을 보고 있고 미국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나타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증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화신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정서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 대한해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대한해운이 조금씩 기업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볼크선 시황이 좀 나빠지고 있는데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LNG선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또 3분기 말에는 LNG선 두 척을 인도받았고 내년 하반기에도 추가로 두 척이 더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LNG 관련 매출 비중이 2021년 27%에서 올해 3분기에는 38%로 상승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LNG선에 집중하면서 매출의 주 부분으로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향후 탈탄소 전환 및 에너지 공급망 재편 등으로 인해서 볼크해운 시장의 초점은 건화물선인 LNG선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분기 예상 실적 예상치를 좀 보면 매출액은 전분기 1%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0% 증가한 765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차트상의 흐름을 좀 보면요. 최근에 단기 입병선이 상승을 하면서 61선을 가볍게 뛰어넘어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의 3% 정도 3.59% 정도 상승을 보인 후에 좀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111선에서 한번 맡기면서 조금 거기서 눌리목을 주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2030원 정도 보시고 목표가는 24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해운까지 총 10가지 종목이 되는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이 종목들 중에 탑픽 종목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오늘의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휴마시스 가지고 왔는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앞서서 설명했지만 좀 주의 딱지가 붙었습니다. 전거래를 종가에 갑자기 좀 튀기게 되면서 주의 딱지 붙으면서 변동성에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금 대응을 하고 소송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추가로 전거래를 시즌이라든지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 종목들 수급이 굉장히 좋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가 상승 탄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로 이제 분할적으로, 19,000원에서 2만원 사이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전고점 보고는 2만 3천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2만 5천원까지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손질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을 예정인데 18,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마시스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심종석 전문가님. 네 브랜드와 엑스 코퍼레이션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종목들 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온라인으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좀 확대하면서 여러 가지로 매출이란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트 좀 보면 차트상으로도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지난 금요일에 한번 1차적으로 상승한 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5,000원에서 5,100원 정도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800원, 21선이 4,800원 목표가는 5,700원 정도 보고 접근하시면 작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탑픽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이대일 의원 심종석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퓨 tickets nós timing laws 네 eremos נו 不好 instagram 을 의